어머, 작은 사모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은요? 지금 손님 계세요. 거산병원 유원장님하고 유진 선생님. 아, 그렇구나. 문호 형한테선 아직 소식 없나요? 못난 놈이 못난 짓 하느라고 안 그러냐. 심기일전 하겠다고 잠시 여행 갔습니다. 여행 좋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개원해서 돌아오면 좀 좋습니까? 요즘 많이 쑥쑥 하시죠? 뭐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일은 늘상 있는 말썽이지요. 소소한 잡음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큰일이구나 했는데 다행입니다. 걱정하실 일 아니면 문희하고 저의 결혼 서둘러도 되겠네요. 언제까지 문일 호텔잠 자기 하시려고요. 아줌마도 불편하시고 현이 문이 서로서로 불편해서 집에 들어가게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저희 집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뭐 애들 나이도 있고 곧 날도 더워지고 할 텐데 이 봄 가기 전에 결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수일 내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 평수님 안녕하세요 상민씨 오랜만이네 네 아버님이랑 말씀 다 끝나셨어요? 어 난 회장님 좀 뵈러 왔는데 이 녀석도 뭐 회장님 뵈러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희 보려고 온 것 같아 들어가 봐 아버님 뵈러 왔나 본데 천천히요 원장님 배웅해 드리고 나서 뵈면 돼요 아 내가 그럴 거 없어 나중에 내 방에서 차나 한잔하자고 예 그럼 나중에 병원에서 뵐게요 그래요 들어가세요 왜요 형사님? 행복해요? 큰아가씨랑 행복해요? 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큰아가씨랑 결혼하는 거 형수님 나 닥터이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봐 충고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요 원장님이랑 같이 왔으면 얘기를 하지 인사라도 드리게 오늘은 회장님만 뵙고 가신다고 이따 큰 수술 있으시거든 나중에 밥 사주신대 아버지랑 무슨 얘기 했어? 우리 결혼 서둘게 해달라고 지금 회사 정신없이 바쁜데 하루 이틀이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 언제까지 널 호텔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가 다시 청운동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마음 안 내켜 안 내켜는 건 뭐야? 예전부터 아줌마랑 너 별로였잖아 문호영 일도 있고 더 불편할 텐데 아줌마가 널 더 미워할 거야 아줌마가 널 더 미워할 거야 아줌마가 널 더 미워할 거야 왜? 결혼 빨리 하자는 게 싫어? 아 그럴 리가 있어 고마워 유진아 네가 나한테 정말로 큰 힘이야 친정에 너무 오래 가 있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죄송해요 그래 우리 백화점에 대주주로서 하고 싶단 말이 뭐여? 문희 아가씨 회사서 내보내 주세요 이제까지 문희가 세운 공로가 적지 않아서 내보낼 이유가 없다 내부 고발자가 아가씨인데도요? 빈대 잡자고 초과 상관 다 태우신 거예요 문호 씨 끌어내리기 위해 회사의 위험에 빠뜨린 아가씨를 그냥 두고 보시겠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다 어떻게 다 아시면서 아가씨한테 대책위를 맡기실 수가 있어요? 문호 씨 아버님한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큰 아가씨 때문에 그 일 버리시겠다고요? 설마 내가 아들은 그냥 버리겠냐? 물론 나중에 돈이야 충분히 물려주시겠죠 하지만 돈이다가 아니잖아요 문호 씨가 권달처럼 홍청망청 돈이나 쓰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나 찾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걸 바라세요? 문호 일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 자 그만 일어나 아가씨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네 신호를 너무 모함하지 마라 큰 아가씨가 청운동에 뭐 하러 들어왔는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 전 아가씨가 생모 죽고 갈 데 없어서 아버님한테 다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뿐이라면 어머님한테 그 구박 받으면서 견디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문이 아가씨 속셈이 단순히 후계자 자리가 탐나서인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허허 지 애비한테 복수하는 딸년이 어디 있다더냐 자기 오빠 등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칼꽂은 아가씨예요 현이 아가씨 가슴에 비수를 꽂고 닥터유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하지 못하겠냐? 전요 큰 아가씨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문호 씨 현이 아가씨도 가엾고 딱하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걱정돼요 지금이라도 큰 아가씨 내보내셔야 해요 무설씨 그동안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역같았던 마음이 다 가난지 없겠네 오늘 이 윤대범 오빠가 좀 만나러 가면 어떨까? 여기가 윤대범씨 건물이에요 진짜 재혼만서 여직원들한테 온갖 아부 다 떨어가지고 주소 얻어냈어요 크진 않다만은 새는 잘 나오겠다 무설이 평생 호강을 하겠어 아이 무설이가 싫댔다면서요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은 게 남녀 사이야 자꾸 보다보면 정들겠지 엄마 재산 정도는 이만하면 무설이한테 차고 넘치고 주위 사람들한테 평판인 알아보자 전처 자식도 품성은 괜찮은지 윤씨 양반 성품은 어떤지 그런 거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셔야죠 남한테 물어본다고 알겠습니까? 아이고 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접 보셔야죠 남들이 이거 짜다 달다 말하는 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하하하하 저 안으로 드시죠 하하하하 저 밀크 슈가링 커피입니다 종합 커피죠 여기 앞에 콩다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커피랑 여기 커피랑 커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도대체가 돈이 아까워서요 그럼요 그럼요 초면에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유 어머니 변말씀을 다하십니다 하하하하 저 근데 여기까지 오신 거는 이 윤대범위를 갖다가 보시려고 마음에 들어서 오신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평생 며시겠습니다 아유 식습니다 어머님 얼른 드시죠 예 음 음 맛있네요 아 저 천암님도 드시지 커피를 싫어하시나요? 하하 하하 선생님 천암이랑 아이 좀 아유 그래도 천암님인데 나보다 나이가 좀 몇 살 작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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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 좀 왜 그래 어머니 저 좀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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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가까이서 말 섞어보니까는 더 믿을만하구만 아 전 저 소생들도 윤대범씨 닮았다니까 성격들 다 좋겠어 성격이 다는 아니잖아 어우 너무 삭았잖아 삭기는 아 윤대범씨가 오니월 김장김치야 밴댕이 젓갈이야 좀 건널고 그러지 아 손도 농삭고 손처럼 두툼하고 튼실하니 아주 건강에 배두구만 나 참 들어가 우리끼리 밖에서 쑥떡거리는 거면 기분 나쁜 일이야 자 해라 나도 모르겠다 하하하하 주말 지나고 무서리 맘 누그러졌을 때 집으로 오세요 내 어떻게든 무서리하고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하하하 아 근데 제가 댁에 가게 되면은 뭘 좀 사가지고 하고 싶은데 무설씨는 뭘 좋아하십니까 우리 무서리가 뭘 좋아하나 복숭아도 좋아하고 정말 우리 무설씨다운 그런 열미입니다 복숭아 꽃도 좋아하나 꽃을요 아이 사기치지 마세요 무슨 무서리가 꽃하고 과일을 좋아해요 사기 저 우리 무서리가 좋아하는 거는요 골뱅이 소면사리 그리고 저기 곱창구이 순대술국 죄다 술안주를 좋아해요 하늘애비야 맞잖아요 곱창순대에 골뱅이를 정말 우리 무설씨의 취향은 탁월합니다 골뱅이 그 골뱅이에 곡선 포옹 보 Grow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